편의점만 가도 재밌죠? 네 아니 너무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여기도 백엣이에요 천양 백화점 그런 데인가? 네 백엣샷같이 아 과자도 맛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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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찌개 이게 잘 팔린데? 이게 맛있대 잘 되는 건 항상 이유가 있지 이유가 어 언니 언니 이게 뭐야? 이게 뭐 청주인데 술? 이것도 잘 팔린데 어 아 롤케이크 이거 롤케이크 내 친구가 영어 아 저쪽 저거 생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어 네 맛있더라고 어 언니 여기 그거 있잖아 여기 내가 바로 원조다 와 여기 소화제를 꼭 끌고 가야겠네 아 허니 덩덩어 이거 그거야 허니 허니 그거 원조 그래 원조 그거 스미마세 근데 그게 백엣이에요? 아니죠 네 여기 다 백엣 다 백엣이에요? 네 저런 게 전부 다 백엣이에요? 천 원이라 천 원이라는 거죠? 저 유통기간 며칠 안 남은 것들 네 지내지 말아놨으면 되죠 미소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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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머스 모스트 페이머스 모스트 페이머스 모스트 페이머스 미소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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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진짜 밝게 잘한다 아리갓도자이마스 아리갓도자이마스 아리갓도고자이마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다 미소라멘 하니랑 솔직하게 산 거 그대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네 그치 그치 드링크 드링크 미소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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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 미소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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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마려성 미소라멘 도조 아리갓도고자이마스 도조 고맙소 뭐 초코크림? 아리캐라멘 크림 배려해준다 야 이제 우리 어떡해? 일정만 얘기해봐 이제 우리는 숙소 가서 야식 앤 비어 타임 오! 캡슐은 어디예요? 숙소는? 캡슐 호텔이 있네. 독특한 캡슐 호텔도. 잠까지 뭔가 여행에 포함해서 캡슐이 뭐야? 그거 있어요? 캡슐은 좀 이색적이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캡슐이 제일 닿지 않나? 신기하다. 나도 얘기만 듣고 한 번도 못 봤는데. 되게 신기한 이것이더라고요. 한 사람당 35,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잖아? 응.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. 그 책에서 본 대로 했어? 응. 그래서 오늘 춥다. 진짜 계속 먹을 걸 다 들고 있네. 주소가. 고쿠와 난지 카라데스스카. 사무이데스네. 혹시 숙소 해약도 취소 누른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하하 다 해놓고 취소. 아, 추워. 밤에 좀 쌀쌀한가 봐요. 아, 추웠어요. 외학이 안 됐지? 그래서 자도 돼? 외학이 안 됐네. 아... 하하하하하하 아니구나. 에이. 왜, 왜 그랬어? 근데 왜... 설마? 근데 문자 같은 거 안 왔어? 응. 어떡하지?